그 다음에 내가 뭐 알다시피 요즘 하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니들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잖아. 그래서 내가 없는 날 또 니들을 연습을 시키는 게 좀 필요하고 특별하게 코치를 한 사람을 모셨어요. 자, 들어와라. 놀러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누구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델? 모델 같았어요. 다시 김성현. 15점에 갑니다. 골 및 6초, 5초, 백슛. 김성현, 오른쪽 2대1 신병설레이. 가장 친한 후배입니다. 알려주는 사람이 정말 잘했던 사람이라면 조금 더 귀담아듣는 경우는 있거든요. 틀림없이. 저 친구는 아이들하고 잘 아주 어울릴 수 있는 친구고.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가 좀 멘토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요. 농구를 정말 좋아할 수 있게끔 지금보다도 더 좋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김성현 선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? 손 들어와 빨리. 뭐해. 아무도 없어? 그냥 김성현만 아는 거야?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.